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양념치킨 그리고 치즈볼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입니다. 오징어 너무 맛있어 양념이 고유 치즈 고춧가루 그릇에 따뜻한 과일 이것은 반지는 과일 이 소금이 닭다리 홍홀라 주문한 소금 주문한 소금 겉에 달달한 것 같아요 잘 넣어주면 달달한 소금 자금자들이 넣고 매콤해요 치킨 고춧가루 낙지 까먹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너무 맛있어 새우와 고소소하고 마포구청 우유 매콤한 바삭바삭 매콤하고 달달하네요 숙성하니 꽁클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하고 다 같이 먹으면 맛있네요 새콤달콤 시간이 너무 더 좋더라구요 매콤한 맛은 내가 주문한 것 같아요 마시멜로운 맛은 더 맛있어요 아시지 않으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치킨 치킨 쭈욱 맛있게 먹음 쭈욱 와우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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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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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즈볼 오징어 매콤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저는 뱅뱅을 얇게 잘 먹으니까 잘 먹겠습니다. 저는 이 뱅뱅을 좋아해서 뱅뱅을 좋아해요! 이걸 먹으면 더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! 뱅뱅을 좋아해서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! 뱅뱅은 뱅뱅을 좋아해요! 뱅뱅을 좋아해요! 뱅뱅을 좋아해요!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